부문 본상 수상자는 소녀시대, 그리고 비스트가 차지했습니다. 댄스 인연 변상 호장전 시, 상립시대의 KT수와 비스트, 동시, 스타드입니다. 한류의 특혜의 주행인 소녀시대와 비스트, 늘 새로운 음악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국내에를 막론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글로벌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네요. 두툼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디지털 음원 부문 인기상 수상자. 수상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소녀시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열심히 투표해주고 사랑 많이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습니다. 소원 너무너무 고맙고요. 미스터미스터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더 이 악물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고생해서 열심히 만들어준 우리 스탭분들과 그리고 우리 회사 SM타운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해준 멤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좋은 모습, 좋은 음악으로 준비해서 나올 테니 저희 소녀시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다시 한번 팬분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소원. 땡큐요. 고맙습니다. 시시에. 네, 소녀시대에 이어서 비스트의 수상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상을 일단 받게 되는데 팬분들이, 100% 팬분들이 주신 상이라서 그런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저희한테 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피말리고 고생하신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비스트 되도록 하고요. 앞으로, 아, 이 상은 뷰티 여러분들에게 다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트로피의 무게는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